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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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회 영상 보고 싶으시다고요? 야, 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유화, 유화 형님들. 네, 유튜브 올라가죠. 네. 근데 그러면은 유튜브 각종 잡게 이 게임 끝나기 전에 대회 영상 보고 싶어요라고 여러분들 조작 채팅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지못해 보는 느낌 마냥 ㅋㅋㅋㅋㅋㅋㅋㅋ 딱 그림 좋잖아. 유튜브 올라갈 때. 대회 영상 보고 싶어요. 나이스. 어디 피해? 여러분들 대회 영상 보고 싶으시다고요? 야, 랩. 야, 랩. 어, 매짱님 안녕하세요. 야, 랩. 아, 유화, 유화 형님들. 진짜 유화가 그걸 또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세나 너무 젠병이어가지고 진짜 나름 공부를 좀 했거든요. 하아 그리고 저때 가위바위보를 이겼는데 나는 저분이 2피 유저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위바위보 이기고 2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분이 1피 유저였던거야. 하아 아니, 왜냐면 저번에 저 대회장에서 제가 저분을 이겼었는데 그때는 제가 1피 간다고 하니까 오, 저 2피 유저인데 괜찮습니다 이러는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들은 기억 때문에 2피로 갔는데 또 이번엔 본인이 1피래. 1피를 뺏을걸 그랬어요. 대회장에 그런 가위바위보 심리가 좀 있어요. 보니까. 가위바위보 심리에서 제일 짜증나는게 혹시 어느 어느 쪽 선호하세요? 묻거든요. 그럼 저 1피 선호하는데요 하니까 어?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죠? 이러는거에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위바위보 하면 되잖아요. 그럴거면 왜 묻는지 이해가 안되는거야 저는 그냥 말없이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아니 물어보면 줄 것도 아니면서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걸 물어보고 가위바위보를 하자 이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저 어제 대회에서는 제가 2피 유전인데 2피 양보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런거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죽이 되더라구요. 너무 존중하게 부탁하니까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죽이고 제가 1피 갔거든요. 아니 심리전 좋다 이거야. 근데 저는 좀 그건거죠. 본인이 선호하는거는 저기 뭐야 먼저 말하고 저는 여기 가고 싶은데 혹시 어디 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 혹시 어디 원하세요? 1피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죠. 뭐야 하하 그리고 진짜 비열했던게 제가 어떤 유전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아니 가위바위보기 전에 어 나는 1피야 이러는거에요. 근데 알고보니까 제가 몰랐거든요. 2피였던거에요. 그 사람이 나 가위바위보기고 한 4번 뺏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2피였던거지 그걸 어떻게 깨달은거에요. 와 충격 여러분들은 방송경기 그런거까지 안나오니까 좀 이런거 들으면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십니다. 가위바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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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한번 제가 왜 아 저거 들키면 안돼요. 저거 하단 떼띵고 이런거 아닌 이상은 저거 살짝 그 지배각 같은 느낌으로 때렸는데 하단은 바로 들키면 안되더라구요. 아 저거 반식이 쳐야되는데 그치 아까 기억했는데 저날 레버상태가 너무 안좋더라구요. 스위치غ라우고 집에와서 바꿨잖아요. 그때 기억나죠 여러분들. 대초를 지원이 두번이나 나가다니 스위치 바꾸나 스위치 바꾸나 대각선 쪽이랑 미스 많이 나가지고 저거 화면 안되는걸 저거 앉아야하는 때 저것도 최근에 알았네요 대각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상담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때 움직이지 않으면 맞는건데 이어프로라도 굴렀어야 하는데 실수 아 그리고 그 군마대회 갔을때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좀 에러 났거든요 근데 진행자가 제거 레어 만져보더니 깜짝 놀란거에요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기하는거 아 Χ울이거 그래서 아 이바, 이바 Woche 겁 있으. 이까 리 쪽이 커맨더미스가 오늘 좀 많이 심하네요. 이러면서 너무하대요. 이때 바닥에서 건지고 바닥이 빨가니까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저게 패치되고 나서부터 저 퍼져있는 거 건져서 바닥 깨면 안 깨지게 패치 됐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바닥을 깨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벽으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아 나이스. 일단 데미지 최대한 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레아를 쓰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짠 한 번 할 거 그랬어요. 옆에 둘 다 물 마시고 있었는데 이래갖고 짠 한 번 할 거 그랬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기 왼쪽 분 보시면 의자 옆에 하나 의자도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땅이 아주 생각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김태용님 뮤트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하다 긁힌다 긁힌다. 여기서 거의 비싸게 따라갔지만 아 저 뭐야 또 대강 미스 때문에 배초했거든요. 하 기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난 대초에서 굳혀놓을 생각이었는데 어응? 기원?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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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 네. 아래 Ghost 뭐 20년 전에 뭐 어디 아케이드 오락실 레베마냥 너무 쫌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딱딱하대요 제 레버가 恥 люблю 노래를 아 근데 삭삭삭 움직여보시더니 이걸로 게임을 한다고요 이러는거에요 거의 뭐 70% 줄었다는데 야 저렇게 아주 세나한테 지고 너무 분한거에요 엣지한테 같이 있으면서 좀 물어봤죠 팁도 좀 부하고 좀 많이 알려줬어요 같이 있으면서 공부 좀 하다가 혼자 다섯시간은 아주 세내에 대해서 공부한거 같아요 파회법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랑 선수에 대한 버릇같은거랑 그러다가 이제 저 선수랑 하는건데 전대회에서 저 선수한테 졌었어요 제가 졌었어가지고 너무 이기고싶은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방송경기인데 방송경기 전에 이 선수를 만났었거든요 저대회에서 근데 거기서 저 선수가 처음에 알리사 했다가 두번째는 아주 세날 올라갔는데 그걸 이기고 패자전에서 올라갔다가 이 경기를 이기면 8강으로 올라가는건데 그 경기에 그 차례에서 저 선수를 다시 만난거에요 두번 만난거지 한 대회에서 패자전에서 아냐 그 차례가 정시간되는 아, 저기 안 닿네, 태세가 쟤, 날아가서 조금 위험했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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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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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일본 음식들 맛있죠. 근데 일본에 오래 살다보니까 한국 음식이 좀 먹고 싶어요 요즘은. 음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진 짜고 그런 느낌 같긴 해요. 경상도 쪽은 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좀 덥잖아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좀 염분이 많은 느낌으로 먹는 느낌인데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와 따란다. 아 저 뒤로 빠질 줄 알고 맛이 나면 마시려나 했는데 상대도 좀 당황했나봐요. 저런게 나올 줄 모르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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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당시 multim lamb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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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도무광이 열권 잘 끊어주고 야 3터 쓸 줄 몰랐어 저거 제가 저렴했으면 안됐거든요 상대가 미스 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됐는데 오 이거는 잘못 맞았죠 3RK는 이제 커킷 같은 거가 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뒤로선은 그걸 다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안정적이고 좋은 거 같아요 나락을 막힐 때마다 대회장에서 아 이랬던 것 같아 육성으로 아니죠 이제 퇴세를 쓰면은 아 사마의 케를 말씀하시는 거 1rk랑 잘못 생각했어 3rk는 경직이 더 길고 활동은 3rk가 빠르긴 한데 좀 잘 피해져요 근접이 있을 때 잘 피해져요 히트가 안되면은 좀 후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그래서 다음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괜히 웨이브 들어가다가 머리통 깨져버렸죠 저 나락을 어떻게 막힛냐고 와아 도망쳤어 4가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 하이테면은 좀 세는데 가비 오우 피 많이 따라가고 있죠 아 떨어졌어 오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이야 축잡다가 동발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대시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는 이유는 상대가 횡각을 피하려고 하는걸 보고있다가 들어가기 좋은 각에 넣어버렸어 오 카운터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히트 버스트 빨리 썼어야 되는데 그게 기모아따가 패턴석으로 뭘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들어가려다 참았어요 괜히 역광강당할 것 같아가지고 일본국적버림 아 이거 초풍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손이 꼬였어 와 나라쿠 저 때 너무 뿌듯하더라구요 아주세나를 드디어 극복했다는 그런 성취감과 기쁨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8강에서 한판 이긴 상태였네 저 분도 나는 저기 뭐야 2피우전인걸 몰랐어요 와 1피우전인줄 알고 가위바 밀겠다고 신나가지고 1피 갔는데 하 저 분도 2피우저였던거야 저분이 저한테 역으로 묻더라구요 어? 이카리상 2피우저 아니었냐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저 양쪽 다해요 이러니까 어허 내 알고보니 저 분도 2피우저였던것 거부 IKOS vs ps KZI vs KZI vsenti KZI vs FEN 그거는 왜이든 어떻게 배송비에 아니요 2피우저였던다는 8강은 그럼 pieces 호빠리타 스테이지가 크다. 또 하나의 코를hab 저날 대회가 뭔가 세팅이 잘 못돼 있었는지 맵이 자꾸 랜덤에도 똑같은게 나오더라구요 저걸 바로 안고 띄우길래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저분은 좀 심각하게 많이 앉더라구요 맵업가 당해서 진짜 저는 좀 병맵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저걸 안고 띄우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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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저기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좀 헛기침을 좀 해요. 그래서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해야겠어요. 네. 네. 한국사일 때에도 좋았는데 나타가 다시 또 제발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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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넷 요 genetics 이렇게 그렇죠.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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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бук 싸 author 싸 skirt 싸mpre 싸 handicraft 저 때 기억이 나는데 원잽이 나오기 전에 제가 레아보트 살짝 눌렀거든요 근데 원잽 가도 되고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잽 끝나자마자 나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거 스테이지 셀렉터 가잖아요 랜덤을 눌러요 짜잔 근데 저 문제가 한 3판 이상 저런 상태였어요 아 너 100몇 가고 싶었다고 계속 앉길래 마시 남었는데 마시를 막더라구요 와 저걸 또 막았어 진짜 자주 앉는 타입인거 같아요 저건 이제 초폭으로 나오기 전에 끊을라 했는데 워낙 저게 발동이 빨라서 졌나봐요 나이스 와 저거 진짜 쩔었다 뭔가 찼어야 되는데 저게 왜 가드가 안돼 저게 웃긴게 방금 잽이 나갔잖아요 뒤자세 잽이 나갔어요 저게 좀 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 뒤자세 잽이 나갈 그런건 아니었는데 이야 초포가 다 맞아버렸어 이렇게 해서 군마대회가 5등으로 마무리 됐어요 그 다음날은 오사카 대회 갔는데 거기서도 13등 해가지고 13등 두번 5등 한번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